오늘은 저칼로리 디저트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 것이 다이어트의 최대의 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단 것은 동시에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슬프거나 피곤하거나 화가 날 때 단 것을 먹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 뭔가 단 것이 당기고 먹으면 기분이 실제로 좀 좋아진다. 그럼에도 단 것은 사실 건강에 해롭다. 디저트가 정말 저칼로리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광고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디저트도 저칼로리일 수 있다. 아래의 저칼로리 디저트 레시피를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보자. 만들기도 쉽고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저칼로리 디저트 3가지 1. 밀가루가 들 어가지 않은 케이크 밀가루는 탄수화물 원이다. 체중 감량을 하거나 체중을 유지하려고 할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성분이다. 과연 밀가루를 넣지 않고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밀가루를 넣지 않은 저칼로리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필요한 재료 달걀 2개 밀기율 150g 맥주 휴무 75g 해바라기 유 7g 액체 감미료 30ml 저지방 요거트 1개 뭐든 가장 좋아하는 걸로 사용하면 됨. 레몬 제스트 풍미를 위해서 만드는 방법 먼저 오븐을 180, 350로 예열한다. 달걀을 분다. 달걀에 맥주 휴무와 해바라기 위를 넣는다. 여기에 액체 감미료 레몬 제스트 요거트를 넣는다. 잘 섞는다. 베이킹 팬에 붓는다. 이것을 예열한 오븐에 넣고 40분 굽는다. 2. 딸기 치즈케이크 딸기는 저칼로리 디저트를 만드는 데 좋은 재료이다. 갈로리가 높지 않으며 아스코르브산, 레시틴 및 팩틴이 함유돼 어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건강식을 하며 보안 메뉴로 먹기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뭔가 특별한 재료가 없고 단 것이 먹고 싶을 때에는 딸, 귀를 먹으면 된다. 약간의 감미료와 같이 요리해서 먹기에도 좋은 과일이다. 필요한 재료 지방 0% 크림치즈 100g 요거트 1컵 200g 정도 저지방 후 625ml 옥수수 녹말 가루 20g 액체 감미료 상큰술 30ml 정도 딸기 맛을 내기 위해 만드는 방법 먼저 오븐을 200, 400로 예열한다. 오븐에 사용한 팬에 크림치즈, 요거트, 우유를 붓는다. 옥수수 녹말 가루와 액체 감미료를 넣는다. 오븐에 넣고 30분 굶는다. 딸기를 자른다.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내 그 위에 딸기를 올린다. 냉동실에서 식힌 다음 예쁜 그릇에 담아낸다. 3. 블루베리 머핀 위에서 언급했듯이,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은 저칼로리, 디저트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이다. 나아가 푹신푹신한 머핀과도 잘 어울리는 재료이다. 사실 이 블루베리 머핀은 자주 먹기에 바람직한 디저트는 아니지만, 칠과 필요한 순간, 가끔 먹기에는 좋은 디저트이다. 필요한 재료 페이스트리 가루 1월 1컵, 백지, 베이킹 파우더 1자근술 5g, 메몬 제스트, 풍미를 위해서 블루베리 맛을 위해, 해바라기유 1월 1컵 100g, 달걀 3개 꿀 1큰술 25g, 액체 감미료 3큰술 30ml, 만드는 방법 먼저 오븐을 200, 400로 예열한다. 블루베리를 작게 자른다. 큰 그릇에 감미료와 해바라기 유를 붓고 잘 섞는다. 달걀을 1개씩 넣어가며 잘 섞는다. 충분히 잘 섞였으면 꿀, 레몬 제스트, 블루베리를 넣는다. 페이스트리 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채로 쳐서 위에 다른 재료를 섞은 것에 넣는다. 잘 섞어 반죽을 만든다. 팬에 오일을 약간 두른다. 여기에 반죽을 넣는다. 오븐에 넣고 30분 굶는다. 이 그래서 소개한 디저트는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를 하느라 단 것을 완전히 끈으면 언젠가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 고지방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다이어트를 아예 포기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